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자마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대구경북은 우리당의 뿌리이자 심장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대구경북은 우리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뿌리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방어선 대구경북은 우리에게 남겨진 열두 척의 배였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꼭 대구경북 현지에 와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국채보상운동을 앞장서서 했고 6.25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온 한국근대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또 경북은 독립유공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맞섰던 자정순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국민의힘의 뿌리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모두 바쁜 시간이지만 민생회복과 정치복원, 국민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서 뛸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